네. 뭐지? 2대2? 너 아까 나한테 왜 그랬어? 너 또 왜 그랬는데?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맞춰야 돼? 너 맨날 가르치게. 아, 됐어. 어? 어? 장갑을 잊은 것 같아. 같이 쇼핑했어요. 같이 가고 싶어. 아, 이거 지금. 와우. 와우. 와이야 뭐야? 뭐하는거야? 형 하나씩 모아? 너 진짜 섰어 그럼 폴리할때는 같이 나랑 찍어가는거야? 형아 형아 세탁한거야 형아 형아 왜 세탁한거야 진짜로? 진짜로? 아침에 JK 형 언저나 갔지? 같이 갔어 출근? 왜 그랬을까 아직 가 진짜 이 송닛씨 언제 하는건데? 네 안으면서 같이 해 듣자 널 위해서라 지금 정도밖에 못해? 한 번은 제대로 해보라고 한 번이라도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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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아침에 JK형 언제나 갔지? 같이 갔어 출근? 왜 그랬을까 아직도 진짜 무슨 짓이지? 언제 한 건데? 이제 안으면서 같이 됐자 널 위해서라 널 위해서라 야 우리도 뜯자 야 우리도 뜯자 야 우리도 뜯자